내일장 전망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3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반등 관계가 놓여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약간 만기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면 일단 내일은 너무 위축된 시장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오늘도 1조 원이 넘는 매도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락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4월 말에 하락하고 지금 하락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저는 좀 현금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또 역시 현금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